안녕하십니까. 시험을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3일 있었던 조리직 해설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지식을 전달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며 출제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할 것입니다. 자세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첨부 자료로 올렸으니까 그 자료의 답을 확인하시고 해설을 참고하시고 일단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힌트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1번 문제가 표준 발음이죠. 표준 발음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조금 쉽게 나왔을 뿐이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니까 이러면 따로 그 옆에 번호를 한번 매기든지 아니면 따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일단 저는 1번이라고 매기겠습니다. 1번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한글 맞춤법. 맞춤법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문제 난도의 조준은 출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올해의 문제는 조금 사실 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2번도 체크를 하십시오. 3번 보십시오. 높임표현 그랬습니다. 높임법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우리가 다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높임법의 그 문제 또한 역시 그 수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높임법도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의 입력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3번 문제도 일단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번호를 쭉 적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번호를 적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에 지금 제가 번호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탄사. 이건 품사 판별 문제이죠. 품사는 꼭 감탄사만 있는 거 아니죠. 사실 감탄사 위에도 할 약이 많죠. 동사나 행사부터 해가지고 관행사 부사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수사편이라면 수사편이라도 이야기할 게 많죠. 그중에서 우리는 감탄사를 선택해서 문제를 냈네요. 자 품사 역시 은혜의 관계 등시니까 4분도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하시고 5분 보십니다. 조사의 쓰임. 사실 조사의 쓰임을 모르지만 이건 맞춤법 문제 같아요. 이거요. 우리 지위나 자격 신분을 의미할 때는 학예사로서 이런 편을 쓰지 않습니까죠. 예상에서는 맞춤법 문제이죠. 하여튼 5번도 어느 문제니까 5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드렸던 첨부 자료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제의 형태만 제가 쭉 잡아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5번입니다. 6번 띄어쓰기.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띄어쓰기는 꼭 우리 조리직뿐 아니라 어떤 직렬에서든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예상은 체크하십시오. 6번도요. 어느 문제입니다. 체크하십시오. 7번 보십시오. 우정 관계된 사자승어. 한자승어입니다. 그런데 참 고맙죠. 이거는 한자만 안 주고 이렇게 음을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의 시험들 가령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이제는 한자만 주고 그게 음을 달지 않습니다. 난도를 조금 높이는데 우리는 참 고맙게도 음을 붙여놨으니까 쉬워요. 그리고 어차피 수업 시험에 다 배우는 내용들이죠. 풍수지단 같은 것들도. 그래서 한자승어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겠지만요. 7분도 체크하실랍니까? 7분도. 한자승어. 한자승어입니다. 7분도 체크하십시오. 하시고. 자 뒤에 8번 보겠습니다. 공감각적 표현. 아 이건 우리가 시에서 배우는 이론이죠. 무엇의 무엇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감가령 이런 것들요. 금빛 울음. 울음을 금빛 그리거나 청각의 시각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붉은 울음. 똑같죠? 울음을 푹 다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바르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이겠죠. 시에서는 어쩌면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충실이라면 역시 조리식은 무난히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8번은 제가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9. 이건 어휘 문제이죠. 그런데 하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복원이 증악했다 가정했을 때는 소통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위원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전파와 소통은요. 그렇죠? 전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어 문제니까 어휘 문제니까 내가 따로 체크할게요. 어휘 문제니까 9번 체크하십시오. 9번 어휘 문제니까. 그런데 사실 어휘는 어떤 난도를 조금 높일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으로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가늠하겠습니다. 가늠하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거죠?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아니면 좀 더 쉬운 거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은 모심기로 한참이다. 한창이다. 무엇이 맞겠습니까? 단에 한창이 맞겠죠. 가장 왕성한 때를 일러서는 한창 그러니까요. 이거 외에도 어휘는 우리 수업시간에 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난도를 높이려들면 얼마나 높일 수 있는데 중앙선 이런 어휘 문제가 우리 시골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됐죠? 그러나 극복이 됩니다. 사실은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어휘 문제는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에 속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구분하시고요. 자 10분 보겠습니다. 아이고 타메킹 그래가지고 보리타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은 한시의 한 형식이에요. 한시인데 한시라도 한참만 주고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쭉 줄 겁니다. 한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도 극복이 되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문학 작품인데요.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으니까요. 첫 보시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잡아야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이런 것은 걱정은 안 합니다. 됐고. 자 일단 문학 문제였습니다. 자 뒤에 11번. 이게 또 시죠. 기본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고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시도 패스할게요. 당연히 시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는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모든 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 이런 시는 우리가 직접 분석도 하는 시지만요. 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못 본 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또 수업을 듣기도 하고 했죠. 시어를 보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습을 했습니다.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제가요. 자 뒤에 12번 한번 보십시다. 12번 이거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길을 두고 이게 소설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리직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문학에서의 공부 범위를 말씀드리면 문학은 우선 고전 문학 작품들은 조금 봐두십시오. 두 번째 현대 시도 좀 봐두십시오. 이것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부를 좀 해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혹시 문제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버릴 수 있는 공부에서 빼버릴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 3문 장르입니다. 3문의 가장 대표가 소설이죠.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따위 이런 등은요. 사실은 읽기 영역이에요. 읽기 영역이란 것은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그것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미리부터 암기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는 안 논다 이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거창한데 가령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작품에서 오발탄이 무엇을 상징하지?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이런 문제는 안 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경리의 토지라는 작품에서 토지가 무엇을 상징해? 이거 안 묻더라고요 이런 것은요. 체눈의 광장이라는 작품에서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나? 안 묻더라 이 말입니다.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맞췄던 사람들 한번 이 문제를 맞췄던 사람들 물어봅시다. 어떻게 맞췄죠?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냥 읽어서 맞췄는데요. 맞습니다. 읽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공부 영역 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까지 소설, 희곡, 숫빌까지 공부 영역 속에 집어넣죠. 공부가 굉장히 방대해지고요. 아주 산만해집니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책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세에서 고주문화 차품들하고 현대시 이 두 개, 이 두 개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공부해 두시고요. 소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이것도 이 시, 일야구도학이라는 지문입니다. 산문 지문이죠. 이게 물 흐르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을 읽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극정표를 안 합니다. 됐고요. 14, 비슷한 논리. 마찬가지. 이것도 이 시, 마찬가지인데 이 지문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지문 속에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거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꽃 또는 작은 열매는 여럿이 한 대 모였을 때 놀랍게 큰 가치 작은 것 모였을 때 큰 가치 이 말이죠. 맞죠?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이렇게 해요. 모리알, 모멘, 산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가령 이런 식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식의 소설의 이런 식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할 거 천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문장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고요.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필요한 메커지만 익혀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고 자, 15분 보십시오. 문장 부호죠. 아, 이건 중요하죠. 문장 부호. 복원이 좀 미흡하지만요. 문장 부호. 답은 만약에 이 복원이 생각했다면 이건 틀린 답이죠. 자세한 설명은 해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15분은 문제를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우선 문장 부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문제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겠죠. 뭐가 하나 빠졌나?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16분 보십시오. 16. 아마 내용이 일치 문제 같아요. 내가 복원이 좀 미흡한데 내용이 일치 문제 같습니다. 뭐 이건 어떤 짐이라든 지문이 주어지고요. 고속에서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것이죠. 읽기 문제입니다. 자, 17. 뭐 주제 찾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비문학에서 자, 그리고 18. 심상 아, 이 심상은 아마 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시에 대한 얘기 심상 됐습니다. 하고요. 자, 그리고 19. 또 내용이 일치 문제네요. 미안합니다. 복원이 미흡해서 좀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자, 20분 이건 접속은 문제 같아요. 뭐 됐습니다. 뭐 복원이 좀 그런데요. 자, 이것도 사실 읽기인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 봤던 그 접속어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한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 우리가 그 뒤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출체된 내용을 분리해놨죠. 어문, 규정 및 문법 그리고 한자 및 속담에서 우리 국어에서 이것이 이제 암기를 요하는 파트의 내용들이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기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파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골한 10문제, 10문제씩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국어는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있고 그걸 우리는 좀 고성하게 지식 국어라고 얘기해요. 또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셔도 기본적으로 80.85점은 유지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철판에 지금 이 9문제 있죠. 아마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서 이 9문제만 잘 관리하셔도 80 내지는 85점 정도의 점수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암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읽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얘기에서 점수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상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런 파트의 점수만 잘 관리하셔도 유지한 점수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 점수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 조금 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유지한 점수만 해도 아마 그렇게 합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수는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번에는 좀 시험이 좀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사실 이 시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합격 컷을 아이고 한 90점 정도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가만큼 쉽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상 요즘도 이상 정도의 점수만 되면 합격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수는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점수 관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문나면 언어 파트예요. 언어 파트 언어 파트의 두 가지 하나가 순수 이론법이 있습니다. 이론법이 뭔가 하면 뭐 표준 발언부터 해가지고 아까 높임법 아니면 품사 판별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이 이거죠. 이거 맞춤법 발언도 어문 규정 속에 속합니다. 문법이 더 있고요. 띄어쓰기 문장 부호 이런 것들 높임 표현도 어문 규정 속에 또 일부 판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문 규정입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자성어예요. 한자성어는 우리 시험도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점수는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점수까지 오기까지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우리 국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또 이게 공부할 양도 좀 많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을 또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다시 시험이 있다 가정했을 때 지금은 이제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미리 좀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두십시오. 특히 이 의문 규정도 사실은 공부할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혼자 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관련 수업을 들으시고 그 들었던 수업 그 교제를 가지고 반복지로 보실 것을 꼭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의문 규정 맞춤법 띄어쓰기를 공부하시면 그 규정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보지 그 규정 뒤에 들어가 있는 그 숨은 내용까지 이야기라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련 수업을 동영상을 통해서 꼭 들으시고요. 그 들었던 교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지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문할특강 사실은 이만한 수업이 없다 봅니다. 의문 규정에 관한 문할특강 그러나 제 외에도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어느 의문 규정에 난 수업들은 합니다. 하니까요. 반드시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지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론법도 미리 공부 좀 해두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학원 커리큐럼이 시작될 때는 내년 시험 발표된 뒤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에 임박해서 개강해서 이론 수업을 통해서 연습하고요. 문제 연습까지 하기에는 사실 이 내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소화시키기가 힘드시거든요. 미리 평소에 지금 공부 좀 해두시다가 나중에 공부한 것을 파트너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따로 그게 편한데 그때 흘려볼 때 와가지고 지금 이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거 음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저도 음두가 안 나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음두가 안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을 기약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올해 올해 이 두 개는 반드시 좀 미리 공부를 해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의문규정은 절대 규정집에 있는 내용과 저는 절대 커버가 안 되니까 반드시 관련 수업을 꼭 들으시라. 저는 이 문화 특강으로 수업을 하지만 말씀드렸죠. 제 외도 이런 수업을 많이 하신다고요. 반드시 의문규정한 수업을 들으시고요. 들었던 거 교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테니까 하여튼 꼭 당부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날 때까지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만 되면 나머지 고민 그 나머지는 소위 지문 아니겠습니까 이 지문에 관한 것들은 왔을 때 수업 들으면서 또 문제풀이하면서 마치는 요령 같은 것들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테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해두면 참 좋겠지만요. 사실 이 내용도 현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시면서 이 내용도 공부하시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욕심 부르지 마시고 일단 이거라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마스터 해놓고 내년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또 품이 훨씬 수월하고 빠를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시험을 보고 길 가려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길 갈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파트니까 이 파트 꼭 하면 끝내 놓으시고 내년 학원에서 연락이 가거나 아니면 시험이 공지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만났어요. 나머지 부분을 고민하면서 아마 정리를 해나가시면 아마 내년 시험의 품이 좋은 길가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 수업은 지식을 전달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제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당부했던 이 말씀 꼭 지키시고요. 저한테 오시면 품이 내년에 우리 좋은 길가 품이 있을 것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것으로 해설 특강을 마무리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